안녕하세요 저는 칩 아니 딱지입니다 이번에 저번에 올린 이벤트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총 두 분께 10만원을 드리기로 한 이벤트인데요 이번 발표를 하면서 얼굴 공개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위해서 머리도 이렇게 많이 기록? 아 이상하네 머리도 많이 기록? książ 저는 사실 갈매기였습니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! 이벤트 발표 알겠습니다 과연 10만원의 저희는 누가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에에에에에에 사업용님 혀님 축하합니다 자 갈게요 아 그.. 이벤트는 제가 실망.. 에휴.. 시.. 세밋보단하기!